11. 12. 12. 12. 12. 13. 14. 15. 14. 15. 15. 15. 16. 16. 16. 17. 18. 강남구청 5분 거리. 레슬리. 복싱. 주짓수. 격투기 극복해라. 17. 16. 17. 스파르타 가슴 앞에서 가슴 앞에서 길어요 스파르타 진짜 스파르타 스파르타 10개만 3 여자끈 준비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더밀어야죠 6 7 8 8 마지막 1 그것도 따장이야 지금도 따장이야 들어갔으면 하나 둘 이렇게 가고 지금 이렇게 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잡아놔야 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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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움직이래 이렇게 곱하게 하지마 스프린트 해야 돼 이렇게 스프린트 해야 돼 이렇게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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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등간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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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잡고 약간 듣는 듯한 가야 돼 진기가 좀 바뀌어서 진기가 이렇게 가는 듯이 나가려는 게 한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아래대로 주욱룩이 등장하는 거 끝 다 쉴게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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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어 먼저 배울 건데 처음 배운 시위치는 일단 잡히기 전에 하는 시위치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들어올다 들어올려고 할 때 같이 자세를 낮추면서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스텝은 뒤로 빠지면서 이 상대방은 내가 이 앞쪽에 있는 다리가 있잖아요 뒷다리가 한 발짝은 뒤로 빠지면서 빠지면서 이 상대방은 가슴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조금씩 빠르게 한 번 들어가 볼게요 그렇지 머리 머리 그렇지 머리 머리 그렇지 다리가 너무 가까워 지금 손이 더 먼저 나가야 돼 손이 더 먼저 손을 뻗어 손을 뻗어 손 뻗어 손 뻗어 머리로 뻗어 그렇지 그렇게 손이 먼저 나가는 거야 그리고 목 잡고 팔 잡고 오케이 좋아 머리에 손을 얹으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 머리에 손을 얹으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 어 그렇다면 찬스가 나오는 걸 어딘지 알겠지 하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우리 뒤로 그렇지 좋았어 좋아 좋아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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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올려 머리 올렸다가 목 잡아도 되고 머리 올렸다가 그렇지 목 잡아도 되고 다리 낮추고 다리가 너무 가깝다 또 다리 멀리 다리 멀리 손이 먼저 나가야 돼 그렇지 어 그렇게 손이 먼저 나가야 돼 손이 먼저 나가야 돼 좋아 그리고 네가 손 한 번 올려봐 그렇지 차분하게 다리 너무 가까워 다리 너무 가까워 다리 너무 가까워 다리 너무 가까워 손이 먼저 나가 빨리 일어나야 돼 윤지씨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야 돼 윤지씨 누워있으면 안 돼 다쳐 누워있으면 그렇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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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먼저 뻗어 기대 기대 나이스 아이 삶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상대방 들어왔다 나갈 때가 찬스야 손목 뜯고 손목 뜯고 손목 뜯고 니가 손목 뜯고 손목 잡히면 안 돼 손 한 번 또 올라올게 자세 못잖아 자세 그럼 손 하나부터 못 잡아 손 하나 어 그냥 손은 없어 여기 이렇게 손 사람이야 자세 또 크니까 밀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손 올라올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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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오케이 머리 머리 어 어 시작 네네 시작 뭐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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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팩 부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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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안아올다고 손 안아오죠 그렇지 그래 그게 레슬링이야 그게 왜 레슬링이야 그게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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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막고 붙었고 붙을때대로 이제 손이 나올 거지 손이 나오지 이제 그렇지 둘 다 손이 나오지 이제 그래 와 승우 좋아 승우야 레슬리 같은 거 한다 이제 붙어 됐다 백 백 백 왔어 왔어 붙어서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나 앞에 앞다리 왔다 그건 알려준 적이 없어 Gracias 괜찮아 붙어서 시작해 승우야 끝까지 달리게 해야 한다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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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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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우는 승우야 밑으로 끌어야지 밑으로 끌어야지 밑으로 안되면 나와 안되면 나와 반대 갔다 일어나있다 어 갑으로 아듭 끝 끝 끝 끝 끝 끝 끝 よ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